미한 연합훈련이 사실상 1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상호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돼야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9일 사실상 10일부터 시작되는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한 VOE의 질문에 연합훈련은 미한 양자 간의 결정사항으로 어떤 결정이라도 상호합의하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미한 연합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계획되어 있거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미한 연합훈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발표할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한 동맹은 현재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력 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통제 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한국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합동방어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한 연합사령부의 최우선 순위는 병력 보호라면서 모든 미한 연합훈련은 한국정부와 한국질병관리청의 지침을 준수해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한 연합훈련은 미한 양국 간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미한 양국 간 상호합의안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면 전환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합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대와 국민, 영내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정한 시간표를 약속하는 것은 우리 군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미한 연합사 지도부 교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보다는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9일 한국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한군 당국은 10일부터 13일까지 사전연습을 진행하고 16일부터 26일까지는 본연습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훈련 규모와 양식은 지난 3월 실시된 지비서 훈련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